제안을 하나 해보면 저희 세대에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? 개를 보는 건 한 가지란 말이에요. 기능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런데 최고와 최장의 비율을 조금 더 폭넓게 주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개체를 보는 거죠. 모든 견체학을. 봐가지고 조금 최고와 높은 놈이 견체학이 더 좋으면 여기가 보행이 더 예쁘면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작은 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다가 어느 세월에 갔을 때 유행에 의해서 어쨌든 다시 압축이 될 거라고요. 최고, 최장, 비율이. 비율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가 사실은 지금 조금 더 밑에도 조금 더 위로까지도 폭이 넓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걸 조금 폭을 넓게 가는 거는 그러면 연맹이든 협회든 전체를 끌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개척평가를 할 때는 아까 그 기준을 다 보는 거죠.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이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곳은 심사위원장이 주관하더라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연비를 들고 종이 들고 그냥 몸 잡고 열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결정은 어른이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 마음을 가져야지 뭐 그분이 하죠 나름이 제가 제안한 것처럼 최고의 비율을 조금 아래로 위로 조금 더 폭을 넓게 가져가더라도 견체학만 제대로 딱 보면 세월을 누르면 걔가 좀 커. 그럴 수가 있어. 그러니까 결정만 제대로 평가를 해서 고르면 상관이 없다. 우리 국회의원을 심사위원 보고 뽑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더 좋은데 내가 심사위원이야 내가 좋아서 줬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깐 그거는 좋은 얘기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거는 심사위원장하고 미리 얘기를 해야지 아 출증해라 안 할래 너도 해봐야 내 것도 떨어뜨릴 텐데 좋은 게 떨어뜨냐 심사 그런 걸 여러 개 만들겠다고 예를 하잖아 그랬을 때 어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머리도 씻고 살이도 좋고 얘들이 변했으니까 늙제도 큰 기고 좀 자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형에 대해선 좀 그거는 주겠다 그러면 주는 거야 크리스 유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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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